이 사랑이라는 개념은 기독교인으로서 버릴 수 없는 그 개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신약에 가서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 하나님을 사랑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면서 이 사랑이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베풀어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때에 사랑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할 때에 우리가 가족 식구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교회에서든 밖에서건 하물며 좋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원수들을 향해서도 이 사랑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이야기해주면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명하신 그 사랑을 정말 우리 삶에 드러낼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을지를 궁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서 오로지 하나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전심을 다해서인 거예요 모든 것을 다해서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그 사랑하는 길이 그 사랑하는 모습이 그 사랑의 자리가 그렇다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인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 신앙의 개념이 대대로 내려오게 됐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나 깨나 어디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나 깨나 끊임없이 사랑하시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좀 더 우리가 열심히 그 진실에 헌신을 하며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우리가 우리 삶에서 드러낼 수 있을까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잘할 수 있을까를 궁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R.C. 스프롤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놓고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할 때 이 사랑이란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사랑이란 능동적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시작을 하는데요 성경적인 사랑은 능동적인 그러한 것이다 active 영어는 active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active한 것이다 능동적인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한 진실인가 하면요 저자가 지적해 준과 마찬가지로 대개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 사람들 사회에서도 그렇고 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능동적인 그러한 면을 가지고 사랑을 이해하든지 아니면 그 사랑을 표현을 하든지 라기보다는 수동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갖다가 표현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랑에 대해서 배울 때 사랑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그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기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개념 이상으로 사랑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저자는 지적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그리고 표현을 할 때 그리고 그 사랑을 exercise 할 때 수동적인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passive 영어로는 passive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active한 것인데 능동적인 것인데 세상적인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동적인 passive한 그러한 의미로 이해를 하고 사용을 한다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을 가지고 표현을 할 때 사랑에 빠진다 I'm falling in love라는 그러한 단어들을 쓰면서 그런 어떤 수동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사용을 하고 거기에는 어떤 뜻을 적용을 하냐면 어떤 특별한 느낌 아니면 감정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사랑을 훨씬 더 능동적인 의미로 사용을 한다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예요 맞습니다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확실하게 있긴 있습니다 사랑하는 데에 대해서 그러나 그 이상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어떤 느낌이나 감정 그것도 포함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개념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했을 때 쓰는 그 사랑은 어떤 느낌이나 감정도 있지만 그 이상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생각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는 어떤 지적인 면에서 하기 싫어도 어떤 내 감정이 아니면 내 느낌이 나로 할금 하기 싫어도 그러나 그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진리 때문에 반드시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 사랑을 하기는 싫어도 어쩔 때는 그 사랑을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적인 사랑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무이다 duty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it is commanded by God as a duty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그러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시기 때문에 느끼라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써 있지 않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이 능동적인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무이다 우리가 해야만 하는 그러한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ction ac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it's an action not just a feeling 그렇죠? 우리가 해야만 하는 그러한 action이다 행동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배우자를 그래서 사랑하고 심지어 저까지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건 action이라는 거죠 능동적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하여 주신 우리의 의무이라는 거예요 책임이자 의무이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의 action은 아마 성경적으로 보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들의 action은 사랑스러운 사람들에게만 내가 기분 좋게 느껴지는 그러한 상대를 두고서만 그러한 관계 안에서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야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베푸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 이상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그 성경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기 힘들게 아니면 그 성경의 사랑을 제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우리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우리의 이제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던 그 사랑을 나한테 사랑스럽게 여겨주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렇다면 그 누구에게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그게 너무나도 맞는 거예요 원수들에게까지 맞아 그러니까 원수들이란 내가 알기로 나를 해치려고 하고 나에게 잘못하고 내 감정을 갖다가 아주 숙박으로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원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마저도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옵션으로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 must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이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회 어떤 공동체 이루어지는 가정 이러한 어떤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정 부부 사이 참 이거는 정말 놀랍게도 아주 파워풀한 그러한 관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잘할 때만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못할 때도 사랑을 하는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아무리 모범적이신 것 같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얼마나 더 잘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의 좋기는 좋으면서도 위험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저도 그렇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하고 있을 때 또 어떤 식으로 마귀가 우리를 시험을 주냐 하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잘하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우수하게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밑으로 내려다보고 그들을 좀 비웃게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그들을 그래서 그들을 놓고 이래라 저래라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러한 마음을 마귀는 주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쉽게 그냥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잘 아시고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건 죄인의 모습이고 죄의 모습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로운 입장에서 보실 때 대려 구별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사랑을 받은 대로 베푸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렇게 명화하시면서 그러한 가정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사회 그러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성품을 온 세계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성경적인 사랑은 능동적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러한 의무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헬라어로는 그래서 세 가지 단어로서 사랑을 묘사하는데요 하나는 에로스 에로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영어로도 표현할 때 사랑이나 러브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게 만드는데요 그러한가 하면 필레오라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세 가지 단어 에로스 그 다음에 필러스 그 다음에 아가페라는 단어 그 세 가지를 쓰면서 헬라오 사람들은 그 문화는 사랑을 조금 사랑에 대한 의미를 아니면 종류를 정리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 사회에서도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는 쓰는데 아마 이 세 가지 중 아마 에로스나 대부분의 아니면 필레오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사용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아 성경을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에로스는 어느 종류의 사랑인가 하면 성적이고 로맨틱한 사랑을 두고 에로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필레오는 그 친구 친구 간의 그러한 어떤 우정 그것을 가지고 필레오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으면서 미국에서는 그래서 어떤 저기 동부에 있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그 도시 필라델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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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도 그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의 한 도시 중에 하나죠 그 이름을 따서 그래서 브러더리 러브 친구 간의 그러한 우정 우정을 나누는 그러한 도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필레오 러브는 그러한 사랑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가페 사랑 아가페 러브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영적인 사랑이라고 저자는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의미의 사랑은 에로스나 필레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에로스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용을 할 때가 더 많은 것을 시대가 더 마지막대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사랑을 그래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을 하고 잘못 적용을 하면서 사랑이라는 어떤 아주 너무나도 아름다운 단어와 의미를 좀 이렇게 먹칠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벌써 그 일은 예전 2000년 전 그때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로 나누었던 것을 보면 아가페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경에서는 에로스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아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서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든지 아니면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면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아가페라는 그러한 단어를 하나님께서는 쓰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시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반영하여 타인에게 향하는 사랑이다 라고 저자는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반영하여 타인에게로 향하는 사랑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그 사랑의 본질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한 사랑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 있는데요 에로스나 힐레오의 사랑과 좀 다른 점 아주 특별한 그러한 점이 있다면 자기 유익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그렇게 저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유익이 배제되어 있다 It lacks self-interest 영어는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늘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늘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특별히 그렇고 사랑을 할 때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사랑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랑을 통하여 내가 또 무엇인가를 받기를 가지기를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좀 더 잘되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에서 사랑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그렇지 않대요 그 참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자기 유익이 배제되어 있음으로서 항상 사랑을 하는 상대자 상대자의 최고를 그 사람의 유익을 항상 첫 번째로 두고 하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렇다면 이 진리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늦추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태어나시고 살아가게 하시면서 결국 나중에 가서는 우리 대신 우리 대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게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 주셨는데 그 희생은 사실 우리 하나님에게 유익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그 유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목적으로 두시고 그렇게 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독생자를 내주신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압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우리는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지 못했었던 그러한 일들 살지 못했었던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게 그렇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반영하는 그러한 존재들로서 이제는 반사한다는 거죠 Reflecting that love of our God 그러한 사람들로서 그렇다면 이전의 나의 삶과는 다른 다른 사람의 타인의 어떤 유익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다시 한번 하이라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옵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의 초이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게 초이스가 아니다 이제 만일 너희가 나의 거듭난 백성들이라면 나의 아들 딸들이라면 이거는 머스트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고린도 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 아마 잘 아는 성경의 부분이긴 하지만 읽을 때마다 정말 정말 마음에 와서 내 마음을 흔들고 내 마음을 찡하게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주 아름다운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고린도 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그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이라 사랑이 없이는 이 세상에 아무리 큰 공을 세워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사도 바울이 4절서부터 그럼 사랑이란 이 아가페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아가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희귀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액티브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액티브하게 이 사랑이 지금 이 구절에 담겨져 있듯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랑은 용서하는데 그래서 엄청 빠른 거고 이 사랑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이고 이 사랑은 그래서 감정 이상이고 활동적인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본질과도 비슷해요 감성적이면서도 거기엔 감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합리적이고 지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둘 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러한 모습이고 인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결국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는데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서 맺어지게 되고 그리고 맺어지는 그 성령의 열매는 그렇다면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통하여 이뤄지게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씨앗과 그 줄기가 항상 우리 삶에 살아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활동적으로 강도로 따진다면 사람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그러나 활동적으로 이것이 생긴다는 것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R.C. 스프롤 교수는 그래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사랑해야 한다 사랑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사랑 안 하고 그냥 예배만 잘 드리고 기도만 잘 드리고 하나님께 신세라기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심 없는 사랑을 반영해야 한다 사랑 생전 이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13절에 가서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가서 보면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디에서나 이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는 그게 성능 충만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는 결국 아가페 사랑이 궁극적인 영원한 열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그래도 어려움이나 힘든 것들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잘 오버컴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천국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제 허락하실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려움들을 극복을 하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왜 그 천국이 왜 천국이 그렇게 기다려지는지 왜 천국에 소망을 두게 되는지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정말로 이러한 사랑을 완전하게 이러한 사랑을 완전하게 하는 그러한 상태의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때는 서로 사이에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진실로 이러한 사랑을 하면서 참된 공동체 참된 어떤 사회 천국의 사회죠 참된 그러한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기쁘게 아름답게 참된 서로의 위로를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까 지금은 이게 너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의 그러한 모습을 맛보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고 될 수 있으면 그 맛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볼 수 있게 우리가 전달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좀 힘들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께서는 천국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 사랑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활동적으로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가페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는 한 그것은 견고한 사랑 끝까지 성실한 헌신의 사랑이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의 마음과 삶 이것은 아가페의 삶이라는 것 하나님을 그래서 두 가지 제일 큰 개명이 위대한 개명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 그리고 서로를 사랑 인데요 그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소유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게 해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 시대 지금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로를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그 사랑으로서 사랑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것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이상 마음에만 품고 있고 머리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활동적으로 베푸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랑을 할 때에 이 세상의 사람들을 아직 소망이 없이 힘들어야 하고 특별히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하나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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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